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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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내가 언제 와? 언제 와 근데? 언제 와 근데? 언제 올 거야? 내가 부어요 으ients 내가 아테들을 위한 꽃을 준비했어 내가 늦어서 꽃을 준비했어 티끈 구독 구독했다고요? 구독 좋아 구독 좋아 구독 좋아 구독 좋아 구독 좋아. 구독 좋아. 구독 좋아. 엄마 나 취업 박람회 왔어. 나 취업 박람회 왔고 나는 잘 지내고 있어. 미안. 언젠간 엄마도 이 클립을 보겠지? 나는 취업 박람회 온 거야. 나는 행복해. 엄마도 내가 행복하길 원하지. 나 취업 박람회 왔어. 누나 여친 멘트 해주세요. 오빠는 오빠가 뭐 잘못한지 몰라? 제일 무서운 멘트죠? 오빠는 오빠가 뭐 잘못한지 몰라? 미X 년이 조X 이쁘네. 뭐예요? 뒤에 서수는 뭐예요? 뒤에만 칭찬하면 좋아할 줄 아세요? 지금 밴 못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딱 찾아가지고 밴 해버린다 진짜 굳이 읽었어요 제가 굳이 읽었어요 그냥 다른 칭찬도 많은데 굳이 나쁜 거 읽었어요 아니 나는 아싸인 줄 알았거든 근데 여러분은 약속 딱 하나만 있고 전화 오고 문자 와도 인싸네요 빨로우 얍얍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땐 전 인싸예요 저는 제가 아싸인 줄 알았죠 점점 내가 인싸라는 걸 깨닫고 있어요 서울 처음 가본 건 아니에요 몇 번 가봤어요 와봤어요 몇 번 와봤어요 근데 많이 올 일은 없지 않나 얼마 전에 제일 최근에 왔을 때는 인적성 검사하러 왔었는데 떨어졌어요 거기 든 돈이 대략 15만 원 정도 됐는데 떨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나 취업 박람회 왔어 Uk 여기서 supervisor 덩adder に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